손극aden의 이ILY 박말대의 세연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정병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할것은 저의 아름다운 일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게 뭐nahowner 저희가 그 choreography 직장생활은 제가 16년 차인데요, 일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장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네,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직장생활 하다보면 늘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일 그리고 신나는 일 없는지 계속 둘러보게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퇴근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직장 없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좋은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리댄스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평범한 직장인이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다가 예쁜 반의교습소 강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님도 영화처럼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매일 교습소를 가시다가 결국에는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일탈을 참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저는 일탈이라 생각하는데 마치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06년만 해도 14%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제 19% 아마 지금 한 20%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자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성인 자원봉사자 통계 수치가 46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1.9%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열 사람 중에 여기 있는 분 열 명 중에 한 명은 자원봉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원봉사를 왜 하게 됐냐면 실은 저희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될 즈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생겼었는데요.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학부모가 되면서 내가 정말 자리를 잘 키우는가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오그나이저님 자녀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결혼 못하셨군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는 정말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또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아이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아이가 저를 보고 배울 텐데 저 또한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정말 바르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유니세프 소식지를 제가 바라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부모가 또 없고 가난해서 초등학교에서 못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요.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옆에 총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죠. 쉽게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고 거기 안에서 사라져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후원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단순한 후원보다 좀 더 적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침 2008년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직장인 자원봉사회를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는 어떤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어떤 똑같은 자원봉사로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순무원, 교사, 심지어는 전형마다 DJ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활동으로 들어왔고요. 소방관, 그 다음에 군인, 간호사,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뜻을 같이 해줬습니다. 현재는 약 70여 명이 저희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가 출고만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직장인과 함께하는 나눔과 기부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개최되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사무실을 강당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를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및 그 다음에 안내장, 그 다음에 교재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 자몽사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이 다 똑같은 기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 200여 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보통 직장인에게 저녁에 식사는 굉장히, 저녁시간이 굉장히 귀요합니다. 회식도 많고요. 그리고 삼겹살에 소맥 한 잔 굉장히 간절할텐데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빵 하나, 우유 하나로 자기 시간을 기부해줬고 이 사진은 없는데 이 바깥쪽에서는 저희가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바자회 가리로 조그마한 기념품 샵을 만들어가지고 이날 참여하신 분들이 세미나 강사 무료인 대신에 유니스의 기부 물건들을 전시해놓고 이 물건들을 구매해주시면 곧바로 기부가 됩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지만 끝까지 다 경청을 했던 아주 멋진 세미나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지고 유니스 사업을 알리고 또 전기 후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남산인데요. 남산 댄스는 해마다 세계모레날 행사를 기념을 해가지고 사랑의 왼발벗기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참여한 시민들,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저희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물방울 모양의 이런 풍선들을 나눠주고 같이 걷게 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실제 물동이를 마련해가지고 일정기간 뭐 30m, 20m든 걷게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물을 깊고 있는지를 좀 실감해보게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체험을 했다는 아이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저희가 청계광장에서 유니스 사업을 알리고 그 다음에 시민과 접속하면서 이런 사진점들을 또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어떻게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거리 홍보에서 만난 수호시민 삼각수가 이 위기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수치를 준비하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영양실조로 어린이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 숙사가 무려 1억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명 체감 안되시죠? 일본 전체 인구수와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억에 다니지 못한 어린이가 6,800만 명입니다. 이 6,800만 명은 프랑스의 전체 인구수와 유사합니다. 들어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매년 가난과 질병으로 해서 5세 미만 어린이가 76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망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수는 스위스의 전체 인구수와 같습니다. 양쪽에 무거운 물동이를 치고 하루 종일 물을 기느라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을 무거운 물동이를 치고 나르면서 아이가 등뼈가 휘고요. 그리고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28키로를 걷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28키로를 걷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동물들 아까 많이 보셨죠? 라이언킹도 있겠지만 그런 가축들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이 자행하는 강간의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부자 몇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세상에 저희가 조그만한 정성을 더해준다면 이 어린이들이 일어서고 점차 밝게 자랄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처럼 유니셉 사업을 알리고 또 기금을 모아서 현지에 있는 고거 전문가 그리고 단체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죠. 우리 작은 정성 1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 1만 원은 우리에게 전신식사 한 끼와 그리고 커피 한 잔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1만 원이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전달이 된다면 식수 12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 식수라면 아까 아프리카 소녀가 하루 종일 물 깃느라 고생했던 건데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1만 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 영양식초 걸린 어린이 20명에게 고단백 단백질 비스켓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자료를 만들려고 저녁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 아이가, 저 디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 이걸 바라보면서 수준이 보더니 저에게 용돈 1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아직도 부끄럽지만 용돈이 만 원입니다. 한 달에 용돈이 만 원인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시수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침대 밑에는 저금통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돼지들이요. 그래서 하나의 농장주도 아니고 왜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나 했더니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저금통들을 유니세프 하나는 식빵 그려진 거 또 한 가지는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종종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1만 원을 좀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원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2만 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 1명에게 6가지 질병 예방 접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어린이 2명에게는 7일간 영양식 쪽 치료식을 제공해줄 수 있고요. 더 크게는 250명에게 구강수분 보충령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구강수분 보충령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들 때 설탕하고 소금을 적당히 섞어서 만드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었을 경우에 주로 어린이들이 설사병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 물로 인해서 발생한 설사병들을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이 구강수분 보충령 간단하게 만든 보충령 하나로 애들이 빠르게 이렇던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우 인형입니다. 이 아우 인형은 소중한 어린이를 뜻하고 있는데요. 김경윤씨가 들고 있는 것은 헌법으로 만든 아우 인형이 되겠습니다. 이 아우 인형은 우리말 그대로 동생을 의미하기도 하구요. 소중한 우리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아우 인형은 현재 유니셉 홈페이지에 가깃점이 되면 패키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유니셉을 보내면 그걸 누군가가 보고 본인이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셉 카드라든지 각종 상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제가 입고 나온 티셔츠도 유니셉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동사를 언제 하냐면 회사에서 단체로 갈 때 근무시간에 빠트리고 갈 때만 봉사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 또 이렇게 하면 좋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자동사 확인증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사만 저희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루테인먼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볼루테어링과 엔터테인먼트 합성원입니다. 사랑과 나눔 실천하면서도 그리고 또 즐겁고 재미를 느낀다면 좀 더 많은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름다운 가게를 엽니다. 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저희가 누가 쓰다 말 거 아니면 그 누군가 기부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는 따라와 함께 물건을 판매하곤 합니다. 실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봤자 계속 속곱장난하던 애들인데요. 그 애들이 실제 속곱장난이 아니고 실제 물건을 판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경제관념도 생기고요.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석이조인 셈이죠. 또 부모를 따라서 아이들이 청계천이 많이 놀라오는데 구경한 아이들에게 구매가 곧 기부다 설명하는 제 아이가 굉장히 저는 대견스러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딸아이 계속 숨는데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이제 좀 아들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문사가 물론 아름다운 물건을 판매하는 봉사도 있는데요. 주말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함께 주말농장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장애우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개들과 함께 주말농장 1박 2일 갔다 온 사진인데요. 둘째 아이가 지금 작은 손 가득 땅콩을 쥐고 있습니다. 이 땅콩을 같이 캤는데요. 또 토마토도 같이 농장에서 활동을 했는데 청곤 아이들인데 불구하고 형 누나 하면서 굉장히 잘 따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NG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독권 노인하거나 장애우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내 아이들을 돕는 것 또한 해외 아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1대1 결연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 단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직장생활 16년 차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MBTI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적합한 그런 업무가 있듯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어떤 그런 자원봉사가 분명히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시면 이런 각 지체들의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SN을 통해서 한번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적중 참여해 보십시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밖에는 저희 직장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니세프 사업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어떻게 가는지 뭐 구급 약품이 들어있는 키트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전쟁하게 나면 가장 먼저 전쟁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놀이용 키트도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적절한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목사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루하게 16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16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지금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목사를 통해서 저는 어떤 활력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목사를 하게 되니까 저희 아내가 또 공사를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 딸아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틀렉트 회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자녀의 회장입니다. 저희 집은 무조건 공사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요. 뿐만에 저희 직장 아까 아름다움하게 설명드렸듯이 제가 공사를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동료들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들도 같은 요즘에 스마트 엔젤스라고 해가지고 단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탈 의미있는 일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직장의 자원봉사자 정기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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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